여기가 Bad Water Basin 인데요 제가 서 있는 곳이 스페지어 85.5m 지금 저 위에 잡고 있는 곳이 해발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번에 비가 좀 왔었는지 여기 베드와를 풀에 물이 상당히 많이 보여 있네요 지금까지 와본 중에서 가장 많은 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